오늘은 댓글 관련해서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그 내용들을 좀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SI랑 SM 관련돼서 이런 얘기가 있죠 실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정확하게 산업을 잘 모르고 저도 들은 것들, 제가 아는 것들만 보기 때문에 사실 좀 부족한 사고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 거 보면서 필요한 부분만 습득시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분명히 본인의 사고 내에서 나오는 거라 틀린 걸 수 있습니다 2, 3년까지 SI에서 배운 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확실히 신입은 SI에서도 분명히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SM이야 사실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SM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M 자체가 좀 오래 다닐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SM 갈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SI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SI 같은 경우는 옛날 세팅 돌려 쓰는 것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빨리 찍어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만 한 번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 가지고 돌려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옛날 기술들이 많은 편이죠 그리고 여기도 뭐 1년차 뽑아놓고 3년차 뻥튀기해서 보낸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으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덱스, 쿼리 튜닝 이런 거 거의 안 하죠 거의 SM은 뭐가 장점이냐 스스로 노하우들이 좀 생긴다는 게 확실히 좀 강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강점이기 때문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우는 게 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도 역시 엄청 뭐 테크니컬한 기술들 최신 기술들을 맞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굳이 막 전체적으로 아키텍처를 바꿔야 할 일들은 크게 없을 테니까요 뭐 스프링 버전 업데이트 뭐 이런 정도는 하겠지만 뭐 어떤 걸 막 도입해야 한다 카프카 도입한다 뭐 이런 거 도입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많이 갈아엎어야 하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그리고 네 뭐 본인 능력 이상으로 연봉 올린 사람들이 네 힘들다 이거는 조금 주변 사람들 중에 좀 그런 사람들만 보신 건 아닌가 돈을 일단 올려놓을 때는 올려놔야 해요 무조건 이상으로 연봉 올려놓는 것도 실력입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이직할 때 그 연봉을 좀 깎고 들어갈 케이스도 있어요 분명히 네 그 정도 각오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경기가 안 좋으면 연봉 좀 깎을 각오는 좀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네 좀 그 여기 보시면 공부 노력 대비 효율이 심히 떨어지는 게 아닌가 네 이런 고민들도 하시는 거 같네요 네 뭐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냥 회사원처럼 다닐 수 있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케이스를 고려하지 않 음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네 여기 보시면 네 코딩 가르치는 일을 8년 정도 했는데 네 경쟁 업체가 생겨서 네 정부도 외부 인력을 줄이는 추세라서 네 개발자로 넘어간다고 했죠 확실히 가르치는 일도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애들 가르치는 일이면 네 더더욱 조금씩 조금씩 이게 줄어드는 추세라서 좀 그런 거 같고 여기 보시면 네 이거 공감하시는 분이 많은데 많이 받으면 돈값 해야 된다는 거 부담감이 좀 많죠 저도 저것 때문에 그만뒀죠 이게 어 저라고 뭐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이제 1억 이상 넘어가면 그 돈값을 하는 게 되게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했잖아요 정확히 그 시점이 옵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시점들이 좀 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연차가 오르는 걸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 물경력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가 내 연봉 대비 물경력이라는 말이 무조건 나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닥칠 현실인 거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자신을 증명하는 일이 얼마나 큰 압박인지 이게 다른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다 똑같은 거 같아요 그 연봉 대비 그 돈값을 한다는 게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노조 같은 게 있으면 덜 잘리고 한국이 오히려 나은 거죠 자르기가 힘드니까 그나마 그 연봉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해외는 다르잖아요 바로 자릅니다 그 퍼포먼스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갈아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이란 노동문화 한국 일본이 약간 그런 문화죠 그런 문화들이 좀 오히려 나은 게 아닌가 싶어요 호봉제가 꼭 나쁜 건가요? 오로지 퍼포먼스만으로 사는 사회가 좀 힘들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양단 지금 감축하고 이게 좀 신기했었던 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하게 이 기사를 정말 우연하게 봤는데 통계해 보시죠 이게 2022년도에 79만 명이었는데 이게 올해는 8.6만 명이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10만 명대로 줄어버렸잖아요 실제 인구는 큰 차이가 없는데 준비하는 사람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확 경기가 안 좋아져 버리다 보니까 참 뭔가 이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좀 이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게 아닌가 정말 오히려 개발자가 취업 안 되는 이유가 그냥 이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안 뽑는다 그냥 진짜 그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확실히 줄기도 했고 참 그냥 쉽지 않은 게 아닌가 물론 공고는 좀 많이 올라오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준비하는 사람 수 대비 공고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자라진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걸 보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시장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를 하면 호주, 싱가포르, 캐나다, 영국 이런 데를 노려볼 수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영어를 해야 된다 뭐 근데 이주한다라는 게 사실 그렇게 크게 쉬운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 물론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어느 나라든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건 좋지만 역시 비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원래 생각한 게 있었는데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거 관련해서도 나중에 영상을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학원들이 무지성으로 된다 이건 좀 문제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노션에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채 거의 없고 구조조정 쉽지 않은 얘기들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진짜 좀 많이 동의를 해요 네카라쿠베 준비하는 기간이 월마다 250, 300 손해다 명확히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요즘은 네카라쿠베에서 공고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쿠팡은 아예 전공자만 뽑습니다 네이버 라인을 뚫어야 돼요 카카오는 거의 뽑지도 않고 네이버 라인밖에 지원할 데가 없어요 비전공자는 근데 과연 그걸 전공자만큼 잘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보는 게 거의 맞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빨리 취업해서 돈 받으면서 이직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사실 고졸 4년차를 뽑겠습니까 대졸 신입을 뽑겠습니다 무조건 고졸 4년차를 뽑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 다음에 프로게이머는 20대 후반 프로그래머는 40대 뇌지컬이 떨어진다 뭐 정확히 저는 뭐 그쵸 그런 시기가 있겠죠 분명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분명히 그런 그 나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치로 커버가 못할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시스템 아키텍처 특히 아키텍처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 뭐 이런 것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아키텍처 아키텍처 얘기를 하죠 저는 아키텍처가 되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강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특히 특히 잡아 백엔드 하시는 분들 제발 배포를 도대체 왜 신경을 안쓰는지 모르겠지만 왜 배포를 신경 안쓰니까 백엔드에서 가장 꽂힌 배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로컬에서 돌려봤자 실제 3만원짜리 인스턴스에서 돌리는 거 여러분 컴퓨터에서 돌리는 거 3만원짜리 인스턴스가 아니라 그거 실제로 빌리면 한 한 30, 40만원짜리 인스턴스에요 그런 걸 쓰면서 테스트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3만원짜리 인스턴스를 쓸텐데 거기에서 테스트를 안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의 컴퓨터는 램이 적어도 16기가에 CPU도 엄청 좋은데요 그게 진짜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배포를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물론 비용 때문에 감당하는 게 어렵겠지만 그건 삭제하면 되는 거고요 특히 빼백엔드 하시는 분들 프론트는 배포가 너무 쉬우니까요 좀 많이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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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